Q. 우와, 진짜인 줄 알았어. 우와, 진짜인 줄 알았어. 어? 쟤 레슬링 선수같은데? 아닌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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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너는 한국사람 아닌 것처럼 생겨졌어? 박투자이사야 이게 양해장을 매치하던 플랫폼을 털어내는 국적위원입니다. 목표 2라운드 마우스 패드 마우스 패드 혹시 남는거 없죠? 마우스 패드 마우스 패드 마우스톤 마우스 패드 마우스 패드 마우스 패드 seguro Billie recommend 이웃 장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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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르가 완료된 상황에 실시되었습니다. 으아 아아 와 절이야 ㅈㄴ 쓰네 못먹냐 이거? 김춘 마냥? 못먹어, 절대 못 자리에 적적 때려라 이씨 아씨 이거 와 극혐인데? 우리 팀? 에스키 잡자 야 너 죽어 야 아이씨 졌다 이거 절대 안돼 자르는게 없는데 이씨 어떻게 들어가지 힌보라도 하지 비용신들 야 자리에 잘랐다 나 나 얼어 아이씨 아냐아냐 괜찮아 뚫었어 뚫었어 야야 메이 거점 메이 거점 메이 거점 거점만 해봐야 돼 거점만 해봐 으어어어어어어 피친새끼 아유씨 너가 해들려 차라리 그게 나을거 같애 아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 가십시오 아 골드 정특 나왔죠 어 자랏 존나 때리니까 그러지 아 아 점수 돼 극혐이다 이 병신들 힐 뭐 아 골드 안줘 존나 한바퀴 삐리다 매크리 존나 오랜만에 해서 쓰레 할까? 안 돼 매크리가 낫지 않냐? 어차피 킬 금이야? 뭐라 할 수가 없어 병신들 불진 조합이야? 자려있다 위도 있네 펜지 펜지 갯비 니 위치 어디냐? 펜지 갯비 펜지 갯비 펜지 갯비 이 물러간다 지 왔어 지 왔어 내려와 흘벤 뭐이고 고릴라 고릴라 내려온다 야야 위도 위에 있잖아 고릴라 형 위도 저기 있잖아 시발 죽이고 싶어? 고릴라 땄어 1대1 벌써 공이야? 어 너 안보여 야 이 시발 새끼 개핀데 야 다일벤 다일벤 아 이 새끼 뭐야 메르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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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릴라 위도한테 안가기 안가기 아이씨 야이씨 메르시 아이씨 나 잘했는데 내가 못했다고 잘했어 쟤네가 존나 못해 메르시가 뭐 너 혼나야 돼 근데 병신같긴 했어 이씨 솔저 할때 아이씨 으음 으악! 으악! 한 명이 때며 공식 차치. 마라 마빈! 위원한 도둑이 와.. 들리냐? 들려? 들리냐? 뭐 하다 왔냐? 너무 열심히 하지마. ... 이게 백조합 때까지까지 다 올리냐? 이것은 글맨 안선 sympath이지? 아니 ... 그럼 그 기회로 보면서 물을 자지는 것과학을øre? 그들이 두 건가요? 저것은... 이거 무슨 잔있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